오잉? 코가 길어졌어, 이녀! 다시 돌아온 피노키오 방송 재패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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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패터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. 저희는 앞으로 거짓말만 할 것을 선서하며 자막으로는 해석본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시에 오차 없이 진실을 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 약속 못 드립니다. 아직 시작하겠어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벌써 끝났네. 아, 벌써 끝났네. 벌써 끝났어. 자, 오늘은 여행가자겠고요. 다시! 올리 투 오버였습니다. 네. 그럼 안녕! 안녕? 안녕도 하면 안 돼요. 하이! 하이! 자, 저희는 이제 곧 피노키오가 될 거고요. 곧 저희를 만든 아버지는 바로바로 피노키오 방송을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. 난 시작 안 했어요. 네네. 피노키오 방송을 라이브로 하면 위험하다. 네. 위험하다. 약간 위험하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? 바로바로 오리진의 무기기로 했다. 빠밤! 빠바밤! 피노키오 방송 나왔어요. 그러세요? 왜 이런 건데 오늘? 자, 오늘은 원숭이가 잊어 먹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여기.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스포하러 하겠습니다. 진짜 진심으로 스포하는 중입니다. 위험하다. 맞아요. 네. 위험하다. 맞아요. 네. 네.